박수 네 제가 이제 장려상 수상자 명단을 받았습니다.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. 국제 코스프레 챔피언십 포즈쇼 부문 장려상 SUIT 룸팀 전진아님 오버워치팀 안진우님 축하드립니다. 아 등장부터 예상치 않습니다. 전진아님과 안진우님 포즈쇼 부문에서 장려상인데요. 일단 기념촬영이 왠지 기대가 됩니다. 자 수상자에게는 상금 20만원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전진아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계속해서 안진우님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기념촬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념촬영이든 왠지 쇼를 보는 그런 기분이든 이건 저만은 아니겠죠. 축하해 박수고 부탁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이제 자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축하해 감사합니다.